오늘은 1월 11일 마사이븐 히브리어 입니다. 지금 마사이븐 히브리어는 처음에 10편 좀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 출입구 20장 2절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 민숙이 15장 어제 41절 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신명기 7장 9절 한번 읽어 볼까요 아도나 여호와는 엘로헤카 여기 안했네요. 너의 하나님이다. 너의 하나님이다. 그리고 그분은 하엘로임 하나님이시다. 하엘 신이신 한 내아만 이 아만은 내아만이라면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. 신실하신 신이시다. 그리고 조메르 지키는 하 베리트 언약을 그리고 왜 하헤세드. 헤세드는 자비라기보다는 이네 변함없는 사랑 뭐 이런거죠. 레 오하 바이.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울레 쇼모레에 미소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있죠. 오늘은 뭐 앞에는 거의 똑같잖아요. 따라할까요. 아도나이 엘로헤카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. 후 그분은 하엘로힘 하나님이시다. 후 하엘로힘. 하엘 신이시다. 엘 이것도 신 하나님. 하나님이시다. 하 네에만 하엘 하 네에만 하엘 하 네에만 하엘 하 네에만 신실하신 하나님. 쇼메르 하 베리트 언약을 지키시고 쇼메르 하 베리트 이거는 분사잖아요. 지키시는 하 쇼메르 하 베리트 왜 하헤세드. 이건 마찬가지죠. 언약과 인의함을 지키시는 분이다. 그리고 울레 오하 바이브. 울레 쇼모레 미소토. 미소토.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사랑하는 자에게 인의를 베푸시고 쇼메르 지키신다. 이 말이죠.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. 바로 하나님은 내아만 신실하신 하나님. 신민기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도 신실해야 되죠. 아도나이 엘로히카. 한번 따라할까요? 아도나이 엘로히카. 여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고. 후 하엘로힘. 후 하엘로힘. 후 하엘로힘. 그거는 하나님이시고. 하엘 하 네에만 하엘 하 네에만 하엘 하 네에만 하엘 하 네에만.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. 쇼메르 하베리트. 언약을 지키시고. 베하 해세드. 그리고 신실하심을. 우 레 오하 바이브.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. 울레 쇼머리 미소토.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인혜가 언해를 지키신다. 이런 뜻이죠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